전 세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의료용 마약류 중독. 내가 모르던 낯선 나를 만난다. 여기 만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냄비랑 이렇게.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1억 3천원. 아니, 저 지금까지 상관없는 건 몇 시원이죠? 그렇죠. 다음 쯤에 할 수 있는. 끊을 수 없는 마약의 굴레. 그들은 왜 멈출 수 없는 것일까. 뇌병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마약 청정국이 치료가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재발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걸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한 중소건설업체에서 현장일을 하고 있는 27살 한명진 씨. 뇌이 배강체부터 먼저 끝내고, SP부터 먼저 끝내고. 팀의 막내인 데다 부침성도 좋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과거 이력 때문에 선배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명진 씨는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사실 약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필로폰은 절대 건들지 말자라는 게 있는데 옆에서 필로폰을 하는 친구가 이제 한번 권유해줘서 호기심에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12시간에 한 번씩 하다가 마지막에 끊을 때쯤에는 한 3, 4시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첫 투약에서부터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약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질풍노도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크고 작은 일탈은 있었지만 마약만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건 없었습니다. 몸 곳곳에는 투약 당시 스스로 가했던 자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마약 투약을 중단한 지 5개월째. 마약을 판매까지 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야 명진 씨는 마약에 늪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친구들끼리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끊을 수 있다. 이거 왜 사람들이 중독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필로폰을 포함 마약이라 불리는 약물들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뇌의 보상체계를 변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을 다시 찾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면서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마약 사용에 대한 욕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즉 의존성이 있고 반복 사용하였을 때 양이 증가하는 경향 즉 내성이 있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용에 의해서 보건적 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런 약을 마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주유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남성이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여주는 공격성과 극도의 흥분된 감정들은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의 기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구하게 하고 나루화약을 먹게 만드는 그런 뇌병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주성분인 메스 암페타민이 혈액을 통해 뇌까지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기저핵에 있는 보상 시스템에서는 쾌감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정상치 대비 무려 1200%까지 폭발하듯 분비된 도파민은 수용체와 결합해 과도한 신경활동을 유발합니다. 이때 인체는 행복감과 극단적인 각성 효과를 경험하면서 밤낮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게임과 같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그 수를 줄여 인위적으로 도파민의 흡수를 줄이게 되는데 이는 도파민 수용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범한 자극에도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불쾌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남게 돼 결국 다시 마약을 찾는 악순환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보이는 붉은 부분이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한석 씨는 6년간 필로폰을 투약하다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친구의 말에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했고 나중에야 그 약물이 필로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조 씨. 마약을 막고 싶다는 갈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조 씨는 중독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약이 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된 절망과 불쾌감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높고 100일이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마약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108, 110일 하고 이제 3일, 4일 된 건 이제 재발해서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마약을 향한 갈망은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가장 큰 고통. 조 씨는 갈망을 느꼈던 상황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즘은 마약 생각 안 나시나요? 나죠. 가끔 이게 저주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남들은 마약 네가 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진짜 이게 큰 질병이에요. 진짜 끊을 수가 없거든요. 나 혼자로는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민서영 씨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2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수명과 동시에 전신마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사실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해도 기존에 썼던 벤조디아제 핑계라고 하는 신경 안정지게 또 미다졸람이나 이런 약물보다 마취 중 사고도 적고 의존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 잠을 잘 재워주고 저희가 이제 내추럴 슬립이라고 하는 진짜 자연스럽게 훅 재워주고는 깔끔하게 깨워주는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존성을 갖고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피부과 시술 중 통증을 참기 어려워 매번 프로포폴을 맞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약물이 들어와서 잠 올 때까지 시간이 길어봤자 3초, 5초예요. 그때 짧은 캐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서 맞았다가 나중에는 깨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안 맞으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리고 심장 소리가 막 귀에 퐁덕퐁덕하는 게 들리고 이게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못해요. 프로포폴에 중독된 이후에는 서영 씨는 시술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다 써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유자실로 시술, 수량, 질텔링 넘어졌어요. 어플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전화를 해보고. 오늘 되냐? 언제 되냐? 원장실에 봤는데 그 천잘에 있는 CCTV 있죠. 동그란 CCTV에 포스팅 같은 거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펜하고 종이를 꺼내더니 한 병에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패키지 10회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OK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무조건 현찰. 그래서 OK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받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폴에 중독됐던 7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라는 서영 씨.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지른 건데 이자값도 진짜 너무 많이 나요. 가방 막힌 거 그런 거 이자값이랑. 얼마 정도? 1,300? 1억 3천? 여기에다 프로포폴 맞느라고. 아니, 자꾸 빌려서 또 갖고 여기다 갖고 저거다 갖고 이렇게 돌려먹어요. 이자 비용까지 붙기는 했는데 어쨌든 내가 그 정도 돈을 쓴 거잖아요. 1억 넘게. 포폴 맞는 데만. 아니, 자꾸 지은 거지. 삶에다 맞는 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 합치면 할 수가 없죠. 지난 2018년부터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동시에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조회해 중복 처방을 막도록 정해졌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서영 씨의 경우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면 수면 슈링크 다 수면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면 꿀잠. 슈링크라는 시술이 무슨 시술인 거예요? 레이저로 그냥 얼굴 그리고 탄력도 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도 없애고 하는 시술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요? 제가 한 번은 그냥 수면하기 전에 궁금해서 그냥 한 번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도 수면을 해주는 거네요? 수면 마취를? 네. 제 여러 환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에서 그런 식으로 포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거기 대놓고 장사를 하다시피 하는 경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원장님, 제발 저 오은부 땡땡 의원 좀 문 닫게 해달라. 자기가 저기가 있는 한은 도저히 못 끊는다. 자기가 진짜 몇 업씩 썼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온암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해마다 100만여 건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같은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는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이들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은미 씨는 오늘도 온종일 반려견 두 마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젊은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산 지 30년. 친자매들과도 연락을 안 한 지 오래입니다. 밤이 되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스틸룩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예요. 안정제. 허리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먹기 시작한 게 5년 전.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잠이 들 수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내성이 생겨 한 알로 복용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면을 제가 끓여먹은 상태고요. 이 라면 봉지가 반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혼자 사는 집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면 범인은 주 씨 자신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는지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주 씨.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빨래가 다 돼 있는 거야. 티, 반바지, 수건, 양말 이런 게 저는 세탁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등상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작진은 주 씨에 동의하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여느 날처럼 졸피댐 하나를 먹고 잠을 잤던 주 씨가 갑자기 일어나 앉습니다. 함께 자고 있던 강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거실로 나온 주 씨가 불을 켜더니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더니 입안에 무언가를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듯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좀 누웠다가. 제작진은 지난밤 관찰카메라에 담긴 상황을 주은미 씨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약 들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약을 드시는 거에요. 그러네. 어머 약을 먹네. 맞네요.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자다 있나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예요. 주 씨가 한밤중에 서랍 속에서 찾아 먹은 건 졸피댴 반알이었습니다. 어메. 이거 바다 또 먹었네 이거. 졸피댴? 네. 가끔 이렇게 반알씩 나와요. 그럼 이거 왜 드신 거? 저는 모르죠. 나한테 물어보면 어쩐다 내가 먹은 거. 나도 모르는데. 이게 저녁이요. 네. 졸피댴은 수면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내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오남용 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수는 부작용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첫째는 졸피댴을 먹고 잠이 들기 전까지 막 뭘 먹어요. 식욕이 땡겨서. 제 환자분들은 먹다가 잠든 거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조금 심각하고 무서운 거긴 한데. 졸피댴을 먹긴 했는데 잠은 안 들고 1시간이나 2시간 이 시간 동안에 약에 치유해 있으니까 전두엽 기능이 살짝 마비가 되거든요. 판단을 잘 못하죠. 그 사이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 있었던 그 행동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 기억상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졸피댴은 어떻게 단기 기억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걸까.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한 졸피댴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뇌의 흥분을 줄이는 가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 결과 가바의 억제작용이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뇌의 신경활동이 줄어들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졸피댴을 과용하게 되면 가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단기 기억을 형성하고 이를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해마의 활동까지 일시적으로 억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졸피댴을 먹고 잠들었던 주씨가 거실로 나가 약을 꺼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도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졸피댴 복용 후 차를 운전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운전도 부작용 중 하나 실제로 졸피댴 복용 후 무의식 중에 차량을 몰고 나가 인도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피댴에도 중독이 될 수 있을까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만성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10년 전부터 졸피댴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민우씨 그러다 3년 전부터 밤에 자기 직전 먹는 약인 졸피댴을 낮에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바로 잠을 자야 되는데 전화를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이게 조금 붕 뜨는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똑같은 걸 해도 밥을 먹더라도 약을 먹고 먹는 게 맛있고 친구랑 전화를 한다던가 할 때도 약을 먹고 전화할 때 그런 게 즐겁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맨정신으로 뭐라든 색이 없게 보이더라고요. 졸피댴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이 많아졌고 복용량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원래 5달 먹다가 6달 먹고 내성이 생기니까 또 늘고 하루에 28알 많게는 다른 환자들 두 달치 약을 하루만에 먹는 경우도 생기고 한 번에 먹는 건 아니고요.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좀 심했거든요. 손도 더 떨리고 말도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좀 의식하게 되면 손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현재 민호 씨는 두 달째 졸피댴을 끊은 상태. 손떨림으로 글씨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만큼 금단 증상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피댴은 1회 최대 28회까지 처방이 가능한 수면제인데 민호 씨는 어떻게 그 많은 졸피댴을 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상둘이거든요. 상둘 명의로 이렇게 가족 명의로 그냥 처방 받다가 타인 명의로도 받게 되고 친구들한테도 부탁하고 졸피드 먹었는데 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으면 막 1대1 대화나 이런 걸어가지고 혹시 남는 거 파실 생각 없냐.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댴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 수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작진이 졸피댴 처방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잠이 좀 안 와서 지금. 보통 몇 시 일어났다 몇 시 일어났죠? 한 4, 5시? 이때까지 계속 잠이 안 와가지고. 9시까지는 휴근을 해야 되는데. 9시 12분에 몇 시 일어나야 되나요? 8시, 8시. 8시에 일어나야 돼요? 점수 시 일어나야 돼요? 점수 시 일어나야 돼요? 점수 시. 매일 11시 반쯤에 먹는 약을 일주일 시 치워볼게요. 졸피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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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가 가야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오세요. 하루 7일. 신이십시게요. 오래 되시면 중독을 준비하시라고 하시며 조심하시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수면에 대한 간단한 문진만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규정대로라는 것이 저희 교과서적으로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성,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규정대로 한 게 맞는 거군요. 그 단어가 들어있었으니까 그래도 규정을 따르신 겁니다. 그런데 더 바라건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단기 기억 소실이 있을 수 있다. 내성의 발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약이 없으면 잠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수면장에 있는 분들이 졸피뎀 같은 수면제 오래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고 있다면 졸피뎀을 좀 장기간 복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다 보니 더 먹게 되고 밤에 자기 전에만 먹는 게 아니라 낮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졸피뎀을 두 알 먹는다고 해서 잠이 두 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잠 오는 그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알이 넘어가면 이렇게 평탄해지거든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 어떤 약 한 알로 어떤 마술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한 5분 이내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8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개운한 그런 약을 처방받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더 센 약을 처방해달라 약을 더 높여달라 혹은 스스로 약을 조합해서 여러 봉지를 같이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나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수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행동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되도록이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의 의사, 되도록이면 집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것을 저는 권위를 드립니다. 환자분들도 똑똑해져야 된다는 말씀이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인데 어떤 약인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그 약이 수면제일 경우나 비만치료제일 경우나 진통제일 경우에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처방받을 때 의사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고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 진행 중인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현장. 수업은 보통 주 1회, 3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연락처 바꾸시고, 그 다음에 카톡 차단하시고, 텔레그램 있으면 텔레그램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앞서 만난 명진 씨도 매주 한 번씩 서울에서 이곳 인천까지 내려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는 과정에 어려움을 나누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어린 응원을 받습니다. 화, 화 이렇게 올라주세요. 화 났을 때?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 하나, 둘, 셋.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약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도 다 알려주니까, 약 생각이 난 거를 여기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다. 이 얘기를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사실 좀 한심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약을 제가 참았다는 얘기를 하면 다 칭찬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회복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길 씨도 사실 마약을 투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었던 자신의 과거 사진까지 보여주며 강의하는 건 누구나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 안 하면 좋아진다. 그 역시 마약을 끊었다 다시 반복한 횟수만도 수백 번. 그때마다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혀가 말려서 기도를 막아요. 숨을 못 쉬어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저체온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리고 그래서 아, 이러다 정말 또 죽겠구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나중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취해 젊은 시절을 보내고 40대 후반이 돼서야 다시 시작한 삶. 한 씨가 회복지원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교도소 복역 당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또 다른 회복지원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로 마약을 끊기로 하고 대학에 입학해 늦은 공부를 하며 오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중독자에서 회복자로의 변화를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딱 갈 곳은 세 군데밖에 없다. 교도소, 정신병원, 아니면 죽음.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는 질병이거든요. 그냥 범죄자라고만 치부라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물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센터를 가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마약 중독자 치료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제2의 한창기실을 양성하기 위해 회복자들을 선별해 회복 지원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낯이 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한때 그룹 위너의 멤버로 활동하며 사랑을 받았던 남태현 씨는 지난 2022년 8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재활을 거쳐 단약의 성공.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그가 회복 지원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 회복을 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약물을 끊으려면 정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복 지원가가 된다면 그런 친구 같은 그냥 먼저 회복한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절망적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8개 함께 한걸음센터에서는 중독자 교육 외에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의 전문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 용기 한걸음센터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함께 한걸음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중독교육, 치료병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나요? 먼저 금단 증상을 치료를 합니다. 약물을 중단하고 하루 이틀 그때가 제일 힘든데 그때를 저희가 마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주만 지나고 나면 그 금단 증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 그 약이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 할 동작을 못하겠어요.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퇴원한 지 한 달 이내에 절반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90%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재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재발은 회복으로 가는 필수적인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다른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가 그 정도를 참으면 우리 전두엽 기능이 우리 이런 충동과 본능을 한번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그 뇌의 기능이 상당히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전같이 충동적이고 예민하고 주정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사라지는 거죠. 끝으로 교수님 사실 이 순간에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제가 마약 중독 환자분들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회복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회복자들을 보면 매번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지금은 그때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치료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